안식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한가요? 네, 많이 따뜻하죠. 오늘 이 안식일 시간에는요.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요셉. 우리 박진영 사모님, 요셉 아세요? 혹시? 요셉 들어보셨어요? 우리 그 가구 보면 요셉인의 할인받은 배장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셉.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애굽의 역사에도 굉장히 많은 힘을 공로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역사에도. 역사 책들을 보면 이렇게 아주 세세한 책들을 보면 그런 이름이 박혀서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고레스. 그런데 역사 책에는 고레스라는 이름 대신에 키루스라는 사람으로 나와요. 누반네 왕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약간 그 이름이 다르게 나오지만 어쨌든 나옵니다. 요셉도 나옵니다. 애굽에 굉장히 큰 공로를 쌓았던 사람. 애굽 역대에서 흑소수 민족이 쫓겨나오고 애굽 본토가 치리하기 전에 흑소수 민족의 샘족 계통의 애굽 당시에 애굽을 굉장히 이끌었던 총리 중에 하나로 뽑히는 사람인데요. 요셉이 과연 그 애굽의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바로가 그랬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 밖에 없다. 라고 했을 정도의 요셉이 그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 요셉은 도대체 어떠한 인내와 또 어떠한 성실함과 또 어떠한 삶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보면 참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의 인물 속에 요셉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끼쳤는지 그리고 끼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난 성실성을 닮아갈 수 있고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닮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떠한 아주 귀한 말씀으로 창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3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7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난한 땅 그 아비에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했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못합니다. 그 당시에 문화 자체가 일부 다처 문화가 있었어요. 일부 다처가 뭔지 아시죠?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거죠. 동성연애는 살인, 사형을 시킨다는 그 나라도 지금도 일부 다처인 국가들이 있어요. 사우리드 아라비아인가요? 지금 현재도 일부 다처가 허용된 나라들이 있죠. 옛날부터 팔레스탄 지역의 문화 자체가 내려왔어요. 그 문화가 사실은 좋은 문화는 아닙니다. 좋은 문화는 아니지만 야곱이나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렇고 야곱은 한 번에 두 아내와 두 종을 네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고 물론 자기의 정욕대로 네 명을 거느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엘, 레이첼 있죠? 라엘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결혼식 날 딱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연애했던 레이첼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그 언니였습니다. 굉장히 실망했겠죠. 그래서 야곱이 따지죠. 결혼 끝나고 나서 이거 위반 아니, 위법 아니냐. 그러니까 삼촌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민족이 적었기 때문에 같이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가족, 친척들끼리. 그 삼촌이 이제 내가 그러면 언니를 너에게 줄 테니까 몇 년에 더 일해라. 7년에 더 일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두 명의 아내를 어쩔 수 없이 얻게 되었고 또 두 명의 첩을 또 얻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네 명의 두 명은 친 아내고 두 명은 첩이었죠. 그 종이었죠. 그 네 명을 통해서 몇 명을 낳았을까요? 네, 딱 열두 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레이첼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몇 명일까요? 진짜 사랑하는 아내. 이 여자 때문에 몇 년을 일했냐면 거의 14년 넘게 일했어요. 종으로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를 위해서 7년을 일해서 그 여자를 딱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언니가 그 언니가 사실 얼굴도 안 예쁘고 그 다음에 몸매도 별로고 그 다음에 뭐 여성의 어떤 미가 안 풍겨놨대요. 그 책품은요. 그래서 안 나간 거예요. 시집을 갔어야 했는데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삼촌은 7년이면 그래도 그 당시에 문화가 언니가 부터 이제 취집을 가야만 동생이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니를 7년이면 그래도 누군가 데려가겠지. 그런데 7년 동안 아무도 안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보니까 결혼하는 날짜는 약속하게 날짜는 다가오고 그래도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라반은 외삼촌은 언니를 줬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속았지만 그래도 자기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또 7년을 더 일을 해서 그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진짜 아내 라이처를 얻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아들 자기 아내 옛날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왕도요. 몇 명의 아내가 있으면 우리나라라고 그랬죠. 몇 명의 아내가 있으면 최고 그 뭐 이렇게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에게 자기 권위를 주고 싶어 하잖아요. 아마 야곱도 인간적인 마음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우리 시훈이 좀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레이첼은 라엘이라는 아내와 동침을 해가지고 몇 아이를 낳았냐면 단 두 명밖에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명밖에 낳지 못하는데 하나는 그게 요셉이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이게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 레이첼이 죽어요. 낳으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가까워 다가올 때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정말 자기 사랑하는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아이를 낳는 좋은 시기에 생명이 일어갈 때 벤오니라고 이름을 지쳐 슬픔의 자식으로 하지만 야곱이 행복의 뜻을 베냐민으로 바꿨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두 아들만 남겨놓고 라엘은 죽습니다. 그런데 금지옥엽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굉장히 이쁘고 그 아이가 굉장히 아름답고 요셉의 눈에는 너무나 보석 같은 존재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쭉 바라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이 아이를 사랑해주고 조금 더 감싸주는 그런 입장 편의를 했어요. 그 편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시기와 또 미움의 대상이 됐겠죠. 그리고 또 요셉이라는 성격 자체는 굉장히 곧고 바르고 정직했지만 문제는 직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 막 가서 말하고 말을 안 들으면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아버지 형들이 정직하지 않게 거래를 합니다. 좀 혼내주십시오. 이런 아들이었어. 스타일이 미움 완전히 미움의 대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계속해서 미워하다가 결정적으로 안 되겠다. 요셉을 팔아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줄 때 무슨 옷을 입고 갔냐면 아버지가 해준 색동옷을 입고 왔어요. 그 색동옷을 입고 갔을 때 더 자극이 됐겠죠. 죽이자. 그래가지고 커다란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리고 그 옷을 찢어가지고 다 양의 피를 가지고 묻혀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이게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 우리가 오다가 죽었다. 그리고 남들은 요셉 구덩이에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요셉에 대한 미움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요셉을 죽이기로 하고 기다리는데 르벤과 유다가 요셉을 죽이기를 반대를 하죠. 반대를 하면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은 그 당시에 애굽으로 노예를 파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줘가지고 은 몇십에 팔았을까요? 은 30인가요? 30에 팔아서 보냅니다. 요셉이 족쇄에 묶여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버지가 살던 그 집과 자기 살던 그 고향을 보면서 걸어가죠. 그때 요셉은 굉장히 많은 통곡을 해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울면서 내려가는데 그 요셉의 마음속에 완전히 바뀌었죠. 곱게 자라고 정말 아주 행복하게 자라던 요셉에게 하루아침에 뭐가 생겼어요? 노예로 평생을 이제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세인 줄 아세요? 몇세인 줄 아세요? 현재씨? 17세였어요. 17살. 그 나이에 팔려갑니다. 아주 뭐 외모도 곱고 체격도 아주 좋고 이 아이가 이제 팔려가는데 이제 마음속에 결심이 생깁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잖아요. 요셉이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뿌리칠 수도 없고 소리를 질러도 들어준 사람도 없고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국의 땅 애굽으로 가는데 그 애굽에는 국제 노예 시장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국제 감옥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요셉은 평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기의 삶을 보면서 한없이 슬프기만 하지만 그때 요셉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떤 생각으로 바꿨을까요? 그때 요셉이 내가 앞으로 아버지 밑에서 신앙을 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선한 일을 하면 같이 쫓아가서 동참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서야 되겠다. 내가 진정으로 더 열심히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애국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 66권을 이렇게 쭉 정독을 한 10번 가까이 해서 봤지만 이런 표현은 성경이 처음이었어요. 다른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는 요셉이 하나님을 데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갔다는 표현을 했어요. 특이한 표현입니다. 원어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모든 곳의 성경은 하나님이 다육과 함께 했더라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했더라 이런 표현으로 적혀있지만 여기에 표현은 요셉이 하나님을 모시고 갔다는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모세가 기록한 글의 형식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가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인격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무엇만큼은요? 하나님만큼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큼은 자기의 가슴에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어디를 가든지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더 비싼 값에 팔리죠. 서로 노예들을 쭉 세워놓습니다. 노예를 세워놓은 사람들에게 사라고 그런데 요셉은 인물도 잘생겼고 샘족이요. 피부가 갓거든요. 인물도 하얗고 머리도 웨이브 있고 아주 튼튼하고 잘생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바레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채 얼마냐 내가 얼마든지 사겠다. 그래서 요셉을 자기 사가지고 노예를 시킵니다. 그런데 노예로서 집안 모든 일들을 그냥 하는 거죠. 물떠오라면 물도 떠오고 쓰레기 청소부터 별거를 다 하면서 자기라는 사람은 아예 없는 상황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작은 일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감사해하고 행복해하고 기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시위대장 보디바레 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주 인격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고 정말 성실한 요셉을 가장 높은 지위에 올려줍니다. 그 모든 자기 집에 가게를 맡는 일을 맡기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요셉에게 하나의 시험이 오게 되었어요. 어떤 시험인지 아세요? 자기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시험이 오게 됩니다. 요셉 보디바레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좋아할 테니까 나랑 가자. 그리고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그때 요셉이 어떤 결정합니까? 자기 주인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배신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포기하고 요셉의 보디바레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 요셉을 다시 돌변시키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거기에서 매주 안식일을 지켰어요. 한 번도 빼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정갈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고 내가 죽는 일 있어도 이것만큼 지키겠다. 내 신앙의 원칙에 손상가는 것은 나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것만 하면 나는 뭐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충성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요셉의 믿음과 순결성을 인정받았죠. 하지만 보디바레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갈 때 요셉은 다시 한 번 엄청난 절망으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요셉이 거의 10년을 거기서 일했거든요. 노예로 17살 때 가가지고 27살 때 까지 일했어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요셉은 이제는 거의 집주인이나 마찬가지로 거의 지위도 올라가고 물론 노예였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만 하니까 또 요셉에게 그런 또 시험이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평생을 살면서 죄를 접어서 얼마나 줬고 얼마나 잘못을 해봤자 얼마나 했겠습니까. 요셉의 그 상황이 이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국제 감옥에 들어갈 때 굉장히 살벌하죠. 국제 감옥에 들어갈 때 한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버림을 받았나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하지만 요셉이 그 근심 걱정을 며칠 만에 하루 이틀 만에 툭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푹 빠지기 시작했고 다시 자기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할 일을 찾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자기 형편에 그렇죠. 내가 여기에서 어떤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에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떠한 재정이 있을 때나 아니면 어떤 환경이 있을 때만 좋은 일을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을 보니까 요셉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거의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 자기 할 일을 찾고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간 컨설트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다가 또 역시 감옥에 무엇이 됐을까요? 감옥에 뭐라고 하죠? 감옥 간수가 되었어요. 감옥이 최고 높은 사람까지 되었어요. 그렇게 요셉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그만큼 누군가 보게 돼 있고 인정받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살고 뭔가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은 반드시 다시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됐어요. 창세기 40장 4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40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여기 내용은 뭐냐면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 두 명의 바로의 관원이 들어왔는데 한 관원은 술 맡은 관원이었고 한 관원은 빵 굽는 관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꿈을 꿨는데 한 관원에 대한 해석은 복직을 하는 해석을 해줬고 한 관원은 사용을 당할 것으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3일 만에 그 꿈이 적중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서 요셉이 포도주를 따라주던 사람에게 만약에 당신이 왕에게 가면 나의 억울함과 내가 지금 요셉이 감옥에 3년 동안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만 30세의 총리가 됩니다. 3년 동안 있어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2년 거의 몇 개월 동안 지금 있었지만 이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달라고 요셉이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요셉의 일을 깜빡 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원이 들어가도 아무 소식이 없고 아무 뭐 이렇게 정보도 없어서 요셉이 실망을 하면서 정말 나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뭐 갈 데가 없구나 이런 그 실망과 절망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언어를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요셉의 감옥이던 구덩이던 요셉의 가는 곳마다 그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구덩이라고 쓰여있어요. 구덩이. 요셉의 구덩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감옥은 요셉에게 감옥이 아니라 사실은 구덩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첫 번째 구덩이는 형들을 통해서 빠진 구덩이였고 두 번째 구덩이는 보디베아 보디베아 집이었고 세 번째 구덩이 감옥이었고 이런 요셉의 구덩이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인간의 나약함의 구덩이가 있었고 실망과 배반의 구덩이가 있었고 또 분노와 좌절의 구덩이가 있었고 그 구덩이 마다 빠져봤지만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방법을 터들한 거예요. 어떻게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그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지금 또 이 구덩이에서 헤매고 있어요. 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구나. 난 이제는 영원히 여기서 썩나 보다. 요셉에게 이것이 찬스였지만 찬스까지 잃어버린 이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요. 참 이 구속의 역사라는 책 나중에 한번 시간에 읽어보세요. 참 감동적입니다. 이 책의 부주와 선지자 애굽에서 요셉의 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이 시간이 되었을 때 때가 샀을 때 그 거대한 손으로 옥문을 열려고 준비하고 계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셉은 나오고 싶고 아무 존진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열려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때 애굽왕 바로가 무엇을 하게 되면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두 번의 꿈을 꿉니다. 한 꿈은 한 꿈은 무슨 꿈이죠? 예? 살찐 소가 마른 소가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살찐 소를 마른 소가 잡아먹는 이야기 하나는 또 곡식이 나오죠. 그런데 이 두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떡맞은 관원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2년 전에 내 꿈을 풀어줘서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된 나의 꿈의 은인이 있는데 하면서 그 이야기를 바로에게 해줍니다. 그 당시 바로는 히브리 노예의 요셉을 막 꺼내서 하기는 약간 솔직히 쪽팔린 일이었지만 그래도 자기의 꿈이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요셉을 부르기 선택했어요.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내 꿈을 마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한 대고 내가 소리를 듣다. 그때 요셉이 당신의 꿈을 알릴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기 시작했죠. 하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요셉이 하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애굽에 엄청 큰 풍년이 온다. 그리고 그 풍년이 끝나면 그 풍년을 잊어버릴 흉년이 온다. 꿈을 두 번 꿨다는 것은 정확성을 말한다. 해가지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 애굽의 역사에 애굽의 곡창 엄청난 곡창이 있죠. 그 곡창에는 밀, 옥수수 이런 거를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는데 그 이야기가 그게 실제로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그 애굽에서 이제 그 풍년일 때 요셉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세금을 엄청 올려가지고 5분의 1을 받았죠. 5분의 1을 받아서 계속 쌓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팔았죠. 근데 이제 그 해석을 듣고 나서 이 바로 왕이 이러한 그 재물을 맡을만한 사람을 찾아보는데 아무리 자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보디바레 집에 있을 때 우리 현주씨 요셉이 보디바레 집에 있을 때 무엇을 배웠을까요 혹시 거기서 그냥 일만 했을까요 노예로서 아 나는 노예니까 아무것도 개발하지 말고 일만 하면 되라고 했을까요 밥만 먹고 그렇게 했을까요 뭐 월급도 안 받는데 그냥 뭐 나는 이렇게 눈치 보고 일만 하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이 특유의 성격 자체는 일만한 것이 아니라 배우면서 했어요 자기가 거기에서 과학도 배우고 어학도 연수하고 외국의 여러 언수도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자기를 개발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일 하나를 하더라도 자기를 개발하고 어차피 시간은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시켰던 직무에 관한 지식 어학에 관한 지식 과학에 관한 지식 그런 것을 배웠던 이 요셉에게 경험적으로 배웠던 요셉에게 사실 바로 왕이 조사를 했을 때 그게 다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바로 왕이 이제 요셉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인물이었으며 요셉이 보디바레 그 감옥 그 종으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쭉 조사를 시켜봤어요 조사해보니까 완벽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우리 읽어봤죠 이 책을 완벽한 인물이에요 뭐 재정의 관리 뭐 10원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그 노예들 관리하는 거 그 다음 옥중의 사람을 위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그의 어떤 민첩성 성실성 이런 것들 하나를 봐도 하나를 봐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을 확신을 하고 요셉에게 그 자기의 모든 업무를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이름을 바꿔줬죠 뭘로 바뀌었어요 사분하빠네아인가요 네 사분하빠네아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애국에서 몇 명의 아들을 낳은 줄 알아요 몇 명의 자식이 낳았죠 몇 명이 두 명을 낳았죠 두 명을 요셉이 그렇게 자기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배웠던 지식들이 그리고 배웠던 그러한 사소한 것들이 이제는 애국의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암시해 주었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셉의 신앙과 성실은 불같은 시련을 겪었다 그 다음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온 애국 땅의 통치자로 높임을 받았다 그 직위는 높고 명예로운 것이었으나 어려움과 위험도 따르는 직위였다 여러분 이 요셉이요 딱 바로 앞에 섰는데 이 바로가 모세의 얼굴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요셉의 얼굴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뭘까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이 요셉을 딱 받는 여러분 그 사람의 눈을 보거나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정직성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보이지 않아요 100%는 아니라도요 딱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의 외모나 요셉의 그러한 그 이 외모에서 뭐가 보였냐면 신에 감동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애국가 바로가 이렇게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졸린 분은 저쪽에 일어나서 들으세요 신에 감동된 사람은 이렇게 내가 찾아본 적이 없다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에게 이제 관심이 굉장히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 요셉이 신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하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그 외모 속에서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위험을 무릎쓰지 않고 높은 지위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폭풍이 골짜기에 피어있는 나직한 꽃은 해치지 않으나 산 꼭대기에 있는 높은 나무를 뿌리채 뽑는 것처럼 비천한 생활 중에서는 성실을 유지하던 자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을 받고는 질질 끌려 내려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요셉의 성품은 요셉의 성품은 역경에서나 어디에서나요?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디어냈다 그는 바로의 궁정에 있을 때나 노예로 있을 때나 혹은 감방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누구에게 충성했을까요?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는 여전히 침척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국 땅의 나그네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왕과 고관들이 참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록 그들은 우상승배를 고집하였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생애와 품성이 나타난 원칙들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배웠다 그러니까 요셉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요인들이 요셉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정말 하나님을 믿더라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요셉이라고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직성 성실성 그 다음 인내 또 요셉의 어떤 변함없는 믿음 품성 이거는 사람들에게 늘 보였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의 견인 불발의 품성과 정직하고 지혜로웠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무엇을 수행하기를 더 전념했을까요? 자기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더 충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과 믿음의 후사들에게 위탁된 대진리에 대한 명상은 다른 어떤 연구로도 도달할 수 없을 만큼 지력을 넓혀주고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그의 영성을 높이고 고상하게 해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활의 사소한 일이 어떤 일이요? 생활의 사소한 일이 품성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바로 아는 사람은 매우 적다 이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진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엄청 큰 치료를 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 생활의 작은 부분에 예민하게 생각하고 또 간절하게 구하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킬 때 회복이 되는 것이지 하찮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가지 환경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책임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일상생활의 업무 처리에서 원칙을 고수함으로 마음은 향락과 쾌락의 추구보다 의무의 수행을 더욱더 존중하게 된다 정직한 품성은 오빌의 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영광스럽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없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따라서 읽어주세요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나 성공은 그 기회를 사용하는 데 달려있다 자 기회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 주셨어요 요셉에게 그 기회를 주셨지만 성공은요 성공은 그 기회를 뭐 하는데요 사용하는 데 달려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기회는 하나님 주셨지만 내가 병에 낫는 거 아니면 무엇을 성공하는 거 이것은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니 따라서 달려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요셉과 같은 아주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로 모두가 바뀌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